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로 하는 가슴 운동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가슴 운동을 구성할 때 다양한 각도로 밀기, 최대 수축, 최대 이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대한 늘려주는 것을 위주로 가슴 운동 루틴을 구성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프레스 동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플라이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가장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프레스 류의 운동을 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인클라인을 좀 더 먼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예전부터 벤치 프레스를 많이 해서 좀 가슴 중, 중, 아래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항상 첫 종목을 조금 인클라인으로 먼저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클라인 해머를 이용해서 제가 보통 8개에서 12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고른 다음에 5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5세트의 의미가 그냥 8번을 5세트 하는 거긴 한데 정말 마지막에 4세트 정도 가면 내가 이거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중량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세트를 8개에서 12개를 했는데 그냥 4세트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중량 설정이 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운동 종목에서 거의 모든 걸 끝낸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고중량을 다루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한 해머 류의 머신을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운동에는 진짜 내가 그냥 최대 힘으로 미는 거에만 집중해서 미는 거, 무게, 개수 이것만 딱 채우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위로 밀었기 때문에 조금 중간 아니면 아래로 미는 운동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클라인 해머 프레스 머신으로 최대한 또 밀어주는 거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각도를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프레스 류를 집중을 했습니다. 디클라인 해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깨가 굉장히 안정적인 포지션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냥 그 디클라인 해머가 그리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딱 주의해야 될 점은 가슴 운동을 하는 모든 공통적인 상황인데 가슴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가슴이 죽지 않고 가슴을 항상 연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횟수의 자세가 마지막 횟수의 자세랑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무게를 떨어뜨리시는 건가 아니면 횟수를 내가 보통 10개를 하면 8개로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체스트 프레스를 하는데 한쪽을 최대 이완, 최대 수축에 조금 집중을 해서 체스트 프레스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동성이 1에서 10이라면 1에서 10 사이에서만 힘이 있고 11에서 15 사이에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11에서 15 사이에 힘을 조금 더 길러주기 위해서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머신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손을 잡고 한쪽 등받이 패드에서 한쪽을 좀 더 빼므로써 가슴이 조금 더 잘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이 조금 더 등이 조금 더 뒤로 나갈 수 있겠죠? 뒤로 나갈 수 있는 만큼 가슴이 더 늘어나고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해서 쭉 밀어주면 최대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손 한 손 움직이기 때문에 불균형 발달에 굉장히 좋고 내가 어느 쪽이 약한지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한 쪽은 조금 더 강할 거고 한 쪽은 조금 약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쪽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스트 프레스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내 이두가 내 가슴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내 이두가 가슴으로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두가 수축을 했을 때 최대한 가슴과 가까이 이렇게 안으로 모여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되고 만약에 너무 벌어져 있다거나 하면 그립의 너비를 조정해서 최대한 안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덤벨 플라이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덤벨 플라이를 케이블 플라이보다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덤벨이 조금 더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면서 좀 더 억지로 늘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약간 수축, 수축, 수축에 집중했다면 맨 마지막 운동으로는 이완, 이완, 이완에만 집중을 해서 그 동안 뭉쳤던 가슴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최대 이완 지점에서 한 5초 정도 머물면서 등척성 수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육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고 그리고 내가 쓰지 않던 가동 범위에서도 힘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가동 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느냐가 모든 운동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가동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입 안에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하실 때는 일부러 팔이 다 안 닿는 지점까지 움직여줍니다. 그 이유는 팔이 닿게 되면 약간 수축이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팔이 안 닿는 범위까지만 움직여주고 수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늘려주고 수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늘려주고 이런 걸 반복하고 절대 긴장감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려갔을 때 5초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횟수에 집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5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들어갑니다. 최대한 늘린다고만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세트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에서 40초가 돼요. 그럼 보통 적정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최대한 가슴을 늘려주는 데만 집중을 해서 덤벨 플라이를 진행하시면 아마 가슴이 거의 파괴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종목 수를 적게 가져가고 한 세트를 5세트까지 가져가면서 한 운동을 조금 집중도 있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 5세트가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세트는 사실 좀 쉬워요. 근데 4세트, 5세트가 진짜 고비의 세트이기 때문에 항상 5세트까지 메인 운동을 가져가시는 걸 좀 연습해 보시면 운동의 전반적인 집중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은 여러 방향으로 밀고 맨 마지막에는 가슴을 늘려주는 거다.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최대 이완, 최대 수축을 항상 가져가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제가 진짜로 하는 운동 시리즈를 보고 싶은 부위가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편을, 후속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